안녕 친구들, 민예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이날은 KBS 연기대상 날이었다. 베스트시피상, 여자 인기상, 여자 베스트상을 함께 수상한 연모 박은비는 횡포한 왕의 기세 모습에서 멀어지고 우아한 리틀 블랙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 사람 전체가 대범해 보이고 로열 패밀리 기질이 꽤 있다. 배우 박은빈이 2021 KBS 연기대상 3관왕에 올랐다. 2021년 한 해를 눈부시게 마무리했다. 박은비는 드라마 연모에서 그동안 쌓아온 연기대공으로 자신의 증가를 톡톡히 증명해냈다. 쌍둥이로 태어나 여하라는 이유만으로 버려졌던 아이가 오라버니 세손의 죽음으로 인해 남장한 세자가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연모에서 비운의 왕세자 2위를 맡은 박은빈의 연기는 감탄의 연속이었다. 차극 역사상 전무후무한 남장여자왕 2위는 박은빈을 만나 더욱 특별해졌다. 동빈고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내 사람들 앞에서 만큼은 숨길 수 없는 깊은 밸려와 따스함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비밀에 무게감을 더했고 정지훈과의 로맨스를 설렘부터 두려움 등 다채로운 감정으로 풀어내는 연기는 두 사람의 로맨스를 다신없을 운명적인 서사로 완성시켰다. 이같은 인기를 입증하듯 KBS 2021 연기대상에서 최우수상과 베스트 커플상 인기상을 거머쥔 그는 이어진 소감에서 우리나라 사극이 전세계에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연모를 잘 만들어주시기 위해 헌신해 주셨던 스태프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라며 시청자와 스태프 배우들어 대안 감사를 표했다. 이어 어려서부터 연기를 하며 매순간 선택의 갈림길에서 방향을 잡고 그 선택의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함께해 주셨던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오늘처럼 해왔던 대로 살아왔던 대로 내일도 살아갈 것 같습니다. 제 선택의 책임질 용기를 앞으로도 계속 기르면서 한 발 한 발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2위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면 느낀 감정을 진정 어린 다짐에 녹여내며 감동적인 여운을 선사했다. 인기 만화를 각색한 한국 드라마 연예는 시청률 12.1%를 기록하며 종영했다. 모든 소녀들의 팬이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게 합니다. 박은빈은 청룡영화상과 서울국제TV페스티벌 시상식에도 참석해 배우로 복귀했다. 어떤 장면이든 상관없이 외부 세계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자 수상자입니다. 수상자는 역시 두 분입니다. 박은빈 씨 축하드립니다. 연모 종영과 함께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박은빈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 촬영에 참여했다. IQ가 높은 아스퍼거 증후군 변호사 유영호 역을 맡았다. 최근 박은빈은 출연해 홍보에서 다시 한 번 다정한 모습을 선보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기쁩니다. 사실 인기상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요. 제가 사실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게 저희 작품을 많이 사랑해주셨던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은데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하지만 저희 연모가 KBS에서 동시방송을 전세계로 했는데 전세계 차트 3, 4위도 하고 계속 탑10 안에 들어있는 것이 참 우리나라 사극이 전세계에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많이 신기하고 또 참 경이로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이 연모를 정말 잘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헌신해주셨던 저희 스태프분들 덕분인 것 같은데요. 이 캐릭터를 멋있게 써주신 또 마지막까지 모두에게 좋은 대본 써주시겠다는 약속 지켜주신 저희 한의정 작가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8개월 동안 정말 치열하게 밤낮 없이 왜 정말 사극이라 많은 분들이 애써주셨는데요. 그 통틀어서 저희 연모팀 스태프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연모를 대신해서 인기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연모즈 또 함께 해주신 저희 좋은 배우분들 선배님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받을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인기상 수상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은빈이의 칼로리 걱정 제로 레시피 음 여기에 칼로리 없이 맛을 더하는 저만의 비법이 있죠. 칠성사이다 제로 세상 맛있는 칠성사이다 제로 너무 맛있어. 놔 statute 으아 으아 으 아 are